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 유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등경위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가나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혼란스럽고 비어있었고 칠흑같은 어둠이 깊이 깔려있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혼돈과 공허는 모호함, 불분명함, 텅 빈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모호했고 그리고 또 불분명하고 텅 비어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명하셔서 빛이 쓰라 하셔서 빛이 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는 그 어두움이 사라지고 모호함과 텅 빈 공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이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그 어두움을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기품, 기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품은 당차 나타날 인류의 본행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암시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품이라는 말은 깊은 바다 또는 깊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천사장 루시퍼의 반역이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를 어디다 가둬두셨냐면 깊은 지옥 속에다가 가둬두셨습니다. 깊은 지옥 속에 감금되어져 있는 마귀가 그 음산하고 모호한 혼돈과 공허를 검은 바다에 낀 어두운 운무처럼 천천히 드러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보면 마귀는 매우 어둡고 모호하고 마귀는 공허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어두운 생각 그리고 불분명하고 모호한 생각 우리 마음 속에 이와 같이 공허한 생각 아 참 인생이 공허하다 인생이 참 흥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 마음에 그러한 생각들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는 명백하고 그리고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밝고 환하고 또한 기쁨과 즐거움 확실한 기쁨과 즐거움이 눈초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면이라는 말은 물이라는 뜻인데 그 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모든 창조물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모든 생물들의 거의 70-8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면 위에 이 물 위에 이 세상을 물로 가득 채워놓으시고 그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재를 창조하시기 전에 기품 속에 마귀를 가두어 놓으시고 어둠 위에 물이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질서하고 공허한 땅에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빛은 태초의 빛,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천지창조에 초대하셔서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창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이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행동도 없는 의물하고 눅눅한 땅이었었는데 빛과 생명과 활발한 생동력을 하나님이 이 땅에 부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말냐마 이 세상이 어둡고 의물하고 모호하고 비교해한 이 세상을 찬란한 색과 광채와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그 생명력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태초에 비치신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장엄하고 신비롭고 오묘한 세계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태초의 빛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새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탄생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죗된 세상 속에서 새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 역사가 있고 죄가 있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세상을 새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태초의 빛이 되고 세상을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지만 흑암 속에 갇힌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창조된 사람을 탈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태초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우리 죄인들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죄인들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의 권능과 태초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버리시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오 그리고 영광의 빛이 되신다.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마귀가 점령한 죄악과 사망과 저주의 세상에 거룩함과 생명과 영광의 빛으로 오셔서 마치 태초의 기품 위에 성령이 운행하셨던 것처럼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그리고 어둠과 불의가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상을 덮으시고 그 세상을 거룩함과 찬란함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은혜로 밝게 빛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주석가는 언덕 위에 있는 동네는 예수께서 자라신 나사렛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사렛은 두 언덕 사이에 있는 동네인데 무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분을 내어서 이 예수님을 끌고 나사렛이 건설된 그 언덕에 있는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은 언덕들이 많고 산 위에 세워진 동네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 이 산상수훈의 산이 바로 다불산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불산의 북쪽으로 작은 언덕이 있는데 그 산을 지복의 산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작은 언덕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사패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매우 높고 눈에 잘 띄는 산 위에 서 있고 또 멀리서 봐도 가깝게 보여지는 그런 언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도시를 연상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사패시라는 도시가 멀리 있지만 가깝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있지만 가깝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멀지만 더 가깝게 보인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높고 숭고한 것이며 이러한 삶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없이는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매우 도드라져 보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고 숭고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새 속에 찌들고 죄와 쾌락 속에서 더러워져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관점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는 매우 높은 산이나 언덕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상당히 높이 위치해 있고 높은 산이나 언덕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환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도 사람인데 나도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주장을 해도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고상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이 아닌 하늘의 높은 거룩한 이상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불신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고 당신들은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만일 스스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 위에 높이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욕망과 낙고 천박한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거짓과 협작과 탐욕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목사라 하더라도 장로라 하더라도 집사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탈을 받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목사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보지 말라. 이렇게 항변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라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봅니까? 저 높은 산에서 빛나는 등불로 본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타락해도 목사들은 장로들은 집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하지 말고 우리의 모범이 되고 우리의 등불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으로 고고한 빛을 내지 못하고 땅의 탐욕이나 술수로 칙칙하고 음산하고 모호한 삶을 산다면 그는 타락한 종교인이거나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높은 언덕에 있는 마을이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높은 곳에 있는 등불이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숨겨지지 않는다. 우리가 높은 언덕에 있는 집을 보면 사방에서 환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등불이 켜져 있으면 사방에서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 봐도 그 등불이 환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로등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높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가로등을 세워놓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결코 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비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투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저절로 알게 되어지게 된다. 제가 전도사 때 기차를 타고 저 지방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앞에 어떤 분이 중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말을 안 했지만 1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면서 어디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물어보자마자 서로 그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혹시 예수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둘이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장로라고 했고 저는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서너 시간 동안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심심치 않게 재미있게 2차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와 행동, 표정과 삶이 스스로 비치되어 그리스도임을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예수 믿는 사람 10년, 20년 또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 말투나 행동이나 그 분위기에서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아 나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지낸 덕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그렇게 거짓말했지만 그 베드로를 만나서 대화했던 그 종들은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없다 하면서 막 맹세를 했지만 그 베드로의 말투를 보고 가만히 보니까 당신 말투가 예수당이요. 그 나사렛 사람과 같은 말투를 쓰고 있어. 너도 진실로 그 나사렛 예수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종들이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지만 베드로와 만나서 대화를 해본 종들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단박에 눈치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코 등불을 덮어버리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등불을 덮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의 말씀하셨냐면 말로 등불을 덮어버리지 말라. 여기 말이라는 것은 부슈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은 마른 곡식을 측량하는 돼인데 약 8리터 정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나무로 만든 둥그런 통으로 한 말, 두 말 이렇게 무게를 측정했어요. 그런데 한 말은 약 8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적은 곡식을 측량하는 대로 등불을 덮어서 꺼버리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을 측량하는 돼는 곡식을 측량하는 데 사용해야 되지 그 곡식을 측량하는 대로 등불을 덮어서 꺼버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등불을 대로 덮어두면 빛이 밖으로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칠식하여 산소가 부족하니까 등불이 꺼져서 그 등불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등불은 어두운 저녁때, 어두운 밤에 높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알 수 있도록, 분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등불인데 그 등불을 대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꺼져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깜깜해서 넘어지고 다칠 수가 있죠. 그래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말은 8리터에 적은 곡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적은 곡식을 담는 대로 등불을 덮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뜻입니다. 이 적은 곡식을 담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 우리가 의식주 문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육체적인 의식주 문제로 그리스도의 빛을 덮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해 보면 혹 한 그릇 식물,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서가 자기 장자의 명분을 야구백에 팔았죠. 왜 팔았습니까? 너무나 배가 고파서.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달라. 그리고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장자권을 너에게 주겠다. 한 끼의 팥죽 한 그릇, 한 끼 먹을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 하늘의 축복권을 팔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단순한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자신의 빈다권을 팔아버린 에서를 히브리서 기자는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라는 것은 프로페인, 폴슨, 즉 신성을 더럽히는 인간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도 하고 술술을 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덮어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세상적인 술술과 괴술로 내 욕심을 태우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서가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물을 판 망령된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그릇에 보자껏 없는 음식을 위해서 하늘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인간이 바로 누굽니까? 예서입니다. 예서는 그냥 단순히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장자권을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그릇에 보자껏 없는 음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그게 누굽니까? 마치 가루뉴다와 같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해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시험했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지금 배고프지?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백가죽이 등가죽에 닿아서 아마 허기져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때 마귀는 이 돌들이 많잖아. 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빨리 먹어. 배고프니까? 이렇게 먹는 것으로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빛을 보잘것없는 한 끼 식사로 팔아버리라고 하는 마귀를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귀를 대적했죠. 마귀를 쫓아버렸습니다. 위대한 성인도, 목사도, 거룩한 수도자도 한 끼 음식으로 영광의 빛 그리스도를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자도, 거룩한 목사와 성도들도 한 끼 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내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숨기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목사다,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성도다 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됩니까? 엉만 달라, 수십째 빌딩, 그리고 굉장한 이익이 나는 그 사업을 위해서 내가 혹시 잠시 동안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숨길 수는 있어도 끝까지껏 한 끼 음식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지는 않는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서의 망령된 짓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탈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팔아먹게 하는 것은 굉장한 재물, 굉장한 권력, 굉장한 부귀영화, 굉장한 명예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단 한 끼의 고잘 것 없는 식사로부터 시작된다. 그 팥죽 한 그릇으로부터 하늘의 장작권을 팔아먹기 시작하게 된다. 그 시작이 바로 아주 작은 한 끼의 식사라 그 말이에요. 만일 누군가 나는 한 끼의 식물을 위해서,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장작권을 팔아버린 예수처럼 떼쩨하게 살지 않겠다. 내가 혹시라도 거대한 목표나 큰 업적을 위해서 잠시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행하고 양심을 버린 것은 내가 그 큰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그까짓 것, 매서처럼 한 끼 식사 때문에 장작권을 팔진 않아. 나는 그런 짓은 안 해.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력을 어기고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안 좋은 것만 죽이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숨겨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악한 행동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면하라고 했는데 너는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나쁜 것만 없애고 좋은 것은 그대로 놔두느냐? 이렇게 이제 사울왕에게 책망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나는요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기 위해서 살려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쁜 것은 다 없애버리고 좋은 것만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얼마나 사울이 거짓말하고 위선이 심한지 이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기가 찼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무엘이 화가 나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시장 통해서 그저 뒷밥 몇 개 또 몇 푼 몇 뒷밥 또 몇 푼의 돈을 위해서 양심을 버린다나 재벌가가 수십억 수백억을 얻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불법을 행한 것과 똑같이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작권을 판 예사와 같이 망령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한 것은 내가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 딱 갚을 거야. 그래서 내가 잠시 예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잠시 내가 대신했던 거야. 내가 다시 잘하면 돼.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덮어버린 사람의 모든 욕망은 죄악과 거짓과 술수. 그 술수인데 그 모든 욕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뱃속에서 나오는 욕망이다. 창자 속에서 나오는 욕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그 욕심을 버린다 그 말입니다. 돈을 한 날에 수십억 또 1년에 수조를 버는 재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루에 밥을 몇 끼를 먹습니까? 세 끼를 먹지요. 그 이상 먹지 못합니다. 그 사람도 옷을 사면 그저 떨어질 때까지 입는 거예요. 옷을 백 벌, 천벌 사놓는다고 해서 그걸 입지 못합니다.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 말입니다. 시장 통해서 그저 물건 자판에다 놓고 파는 사람이나 대기업을 운영하는 재벌이나 똑같이 먹기 위해서 내 창자의 만족을 위해서 내 창자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귀가 주님에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내 창자를 채워주고 내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은 한 끼의 식사나 돈이나 또는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신의 만족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자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과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만족과 참 평안함을 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하루에 밥을 열 끼를 먹고 또 한 끼에 십만원 백만원 되는 좋은 그런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결코 내 창자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창자가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방황 유리하는 유대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연민의 정으로 그 창자가 아프셨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유대 무리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유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주님의 연민과 사랑과 국률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의 창자 깊은 곳에서 뜨겁게 끌어올랐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탐욕의 창자에서 올라오는 적은 양의 마른 곡식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진리를 덮지 말라.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빛과 성령의 빛을 덮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등경유의 빛 착한 행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 위에서 등경유의 세상을 밝게 비출 그리스도의 빛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또는 행위로 의롭게 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표를 정해서 착한 일을 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위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고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고 11조하고 구제하는 일을 빼놓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등이 45도로 굽어있다. 이렇게 말한 기록을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등이 45도로 굽어있대요. 왜 그러냐면 율법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항상 이렇게 허리를 꾸부리고 다닌다.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 발부동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자 하는 무슨 욕망입니까? 이 창자에서 올라오는 탐욕의 욕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TV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직 고프다. 아직 나는 고프다. 인기에 고프고 돈에 고프고 사랑에 고프다. 이 고프다는 말은 헝구리, 배고프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명예와 건세와 부기와 인기, 쾌락 이런 것들이 고픈데 그 고픈 곳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창자의 욕망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내 창자 속을 채워야 되는데 아직 명예가 덜 찼고 권세가 덜 찼고 부기, 영화, 인기, 쾌락이 덜 찼다. 내 창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명예도, 권세도, 부기도, 인기도, 쾌락도 아직 고프다. 그 썩어질 창자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고파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뱃속 깊이에서 나오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창자 깊은 곳에서 갈망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든 삶이 다 착한 행실입니다. 탐욕의 창자, 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탐욕의 창자에서 나오는 고픈 것은 다 최악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사회사업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내 탐욕의 창자에서 나오는 고픈 것, 그것은 죄악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방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우리 주님은 그들과 싸우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멸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로마로부터 백성들을 해방시켰을 것입니다. 아마 해방 전사가 되었을 것이고 민족의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거짓된 착한 행실과 참된 착한 행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인기를 얻으려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거짓되지만 착하게 보이는 행실 또는 진짜 참된 착한 행실이 있어요. 아무리 그 행실이 착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유익을 준다고 해도 사람들의 인기나 명예를 구한다면 그 행실은 거짓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 골방에서 혼자 은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실이 하나님 때문에 진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실하고 정의롭고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또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는 세상에 어떤 공헌이나 유익을 끼치지 않았어도 선행을 베풀지 못하고 고아원이나 양론을 도와주지 못하고 사회사업을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진실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의로 와야지 내가 또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삶 자체가 착한 행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불의를 거부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고 진리의 말씀 때문에 불법을 물리치면서 살아간다면 그가 바로 세상에 비치고 악한 세상을 밝히고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등불이 되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정직한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진실한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다면 바로 우리는 등경 위에 높이 등경 위에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